슬로우 패밀리 슬로우 패밀리 슬로우 패밀리 왜 슬로우 패밀리? 사실 우리 아저씨가 슬로우 패밀리 아, 슬로우? 슬로우 패밀리 그 회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슬로우 패밀리라고 하고요 가족에서 같이 만드는 건강한 먹거리들 만들고 있습니다 도라지, 생강, 대추, 오미자 등등 한국의 전통 재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진하게 농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5가지 특징을 만들고 뭐였어? 도라지, 생강, 대추, 오미자, 오미자, 오디 오디 그래서 이 회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혹시 회사 얼마나 되셨는지 저희는 이제 만든 지 2010년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원래 부모님이 활동하시던 거를 제가 작은 아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합류를 해 가지고 같이 디자인도 하고 같이 백화점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다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완전 옛날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회사 시작한 지 한 13년 됐어요 그럼 대략 그 정도 됐습니다 아하 아하 사실은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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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시작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 메인 제품이 뭐일까요? 저희 이름이 코디오리라고 해 가지고 주로 유럽에서 많이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방식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유기농 비정제 원당인 마스코바도만 넣어서 콜드프레싱, 효소분에 저온 농축 여러가지 공법을 사용해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pergunt은 이 회사는 이 product에 인제한 굉장히 많은 한국인의 제품이 여기서 이렇게 제왕을 가지고 제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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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에 제왕으로 지금 한국에서만 지금 한국에서만 지금 한국에서만 지금 한국에서만 얻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보여주신 것 teu 정신 진저를 한번 아 네 여기요. 더 보여주고 싶고 있나고 물어보는데 신실한 거요. 도료말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의 제품을 먹어볼까요? 어느 제품이 있나요? 이 제품은? 아, 이 제품은. 원래 한 번에 얼마나 먹어야 돼요? 이 정도? 이거는 원액을 직접 드리는 거고 물이나 탄산수 또는 우유에다가 타서 드셔도 아주 좋아요. 오, 진짜 맛있다. 정말 강한 진저를 먹어요. 이거 한 번에 이 정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컵에다가 앞 숟가락 테이블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 넣고서 물이나 우유 또는 탄산수를 타서 섞어 드셔도 되고요. 어떤 모델을 요렇게 드셔도 돼요. So, one dose is like two, two 테이블, two 테이블, uh, 티스푼. 네, 샐러드나 아니면 요구르트에다가 드레싱처럼 사용하셔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So, you can mix it with water, with milk or with tea but you can also use it as a dressing. 네네, 맞습니다. 혹시 또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 있을까요? 어, 어, 다 된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